자 오늘도 무더운 날이었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 설악산 그렇게 덥지 않죠? 한 9년 이상 이 골짜기에서 살아보니까 여름에는 서울보다 이곳 설악산 피골계곡은 평균 6도씨 정도가 낮습니다 또 겨울에는 서울보다 평균 6도씨가 또 따뜻해요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 속초의 피골계곡은 거의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이 작은 한반도에서도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쳐있기 때문에 기후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치료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래 방법은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병도 좋아졌고 저 병도 좋아졌다고 할까 오늘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분석해 보면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5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왔고 또 양방에서도 양방에서 제일 유명한 의과대학인 미국의 존스옵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이 지구상에 자그마치 3만 6천 용류의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쪼개보니까 그 모든 질병의 뿌리 속에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둥지를 틀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질병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독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원인을 알 수 없고 뭐 잘 아직도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독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고 하나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독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을 불러오는 독소는 어떤 독소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으니까 운동하면 땀과 함께 나갈 수도 있고 오줌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는 어찌하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층 속에 녹아 들어가서 물로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고 물로 떠내려가게 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내 몸속에서 여기저기 공격하면서 그 일들이 어떤 장기에서 일어난 일들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 지용성 독소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암이든지 비만이든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어떤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기름에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도대체 백퇴덴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이 지용성 독소를 풀어 없애버리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성 독소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많으면 빨리 늙는 것입니다 피부도 빨리 늙어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위염, 각종 위장, 질환 그리고 동맥, 경화증, 치매든지 또 파킨슨 질병이든지 아토피성 피부염이든지, 암이든지 이 모든 질병은 사실은 이 지용성 독소가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도 정말 지용성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질병 하나하나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비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봅니다 독소가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든지 미세먼지와 함께 들어오든지 하여튼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용성 독소 같으면 오줌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용성 독소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방층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지용성 독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용성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관의 또 다른 기름층 속에 철거덕 달라붙을 수 있겠죠 아니면 세포에 달라붙을 수도 있을 텐데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 벽에 덕지, 덕지 이 지용성 독소가 달라붙으니까 혈관 벽은 두꺼워지면서 탄력이 떨어질 거예요 동맥 경화증이 생길 것이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수축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달라붙어서 혈관에서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는 좁아질 것이고 좁아진 그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은 점점점 저하될 겁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그 혈관을 타고 포도당이 달려다니다가 어떤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칼로리가 잘 태워지지 않으면서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어도 칼로리를 잘 태워주지 못하면 남아도는 그 에너지가 결국은 지방질로 바뀌어져서 아랫배에 싸놓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용성 독소가 세포에 침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세포에서 에너지 만들어내는 일도 떨어지겠죠 에너지 덜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포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칼로리 소비가 저하가 되면서 남아도는 칼로리값도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비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 중에서도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독소가 어떤 장기에서 어떻게 축적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용성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전문가들은 발표를 하는데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냈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용성 독소를 풀어서 버려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네 가지 현대의학이 발견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면서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풀어서 버려주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사라지면서 질병이 예방될 수 있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의학이 찾아낸 그 독소가 들어가 뒤범벅이 된 그 지방을 없애려면 일단은 기름 뽀따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름 뽀따리를 녹여서 풀어주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리포파지가 그 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발견을 했습니다 리포파지 리포파지 오토파지는 들어봤는데 리포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오토파지 중에 한 종류인데 리포 바로 지방을 먹어서 청소해준다고 하는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지방이 너무 많을 때에 지방을 청소해서 없애주는 자동청소기 이름을 리포파지라고 별도로 붙였는데 그 스위치를 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식이요법을 해도 도대체 물만 빠지고 근육만 빠지지 지방은 안 빠지더라 지방을 녹여서 버려주는 방법을 현대의학은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리포파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여기 Molecular Sense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 논문집 2020년 8월 31일자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리포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바로 리포파지 내 몸속에 독소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그 지방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지고 지방을 분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이 방울방울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고 만병의 근원이 되더라 그러면 그 지방을 녹여서 버려주는 리포파지가 오토파지 일종입니다 특별히 여러 쓰레기를 집어먹고 청소해 주는 게 오토파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지방을 청소해서 버려주는 것을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리포파지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독소의 기름 보따리 그 지방을 싹 녹여서 껍질을 벗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문에 자세하게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는데 지방을 딱 먹어서 분해하고 청소해 주는 오토파지를 지방 오토파지를 지방 오토파지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는데 그 스위치 켜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영양이 조금 결핍될 때 이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내가 많은 영양을 먹으면 굳이 지방 이 속에 있는 거 뜯어 태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그 영양소로 에너지 쓰지 왜 저 묵은 그 지방을 뜯어 태워야 되겠어요 그러나 보통 2000kcal를 우리가 하루에 소비를 하는데 한 500kcal 정도로 영양이 좀 결핍되게 먹어주면 얼마가 부족해졌어요 1500kcal가 부족해졌고 그 부족한 걸 여기 좀 남아도는 지방을 뜯어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지방을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있던 그 독소가 옷을 벗으면서 나오니까 그 다음 처리를 해주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 스위치는 영양이 결핍될 때 켜지고 그러면 드디어 유전자가 오토파지 리포파지 유전자가 막 활성화가 되면서 지방 어딨니 하고 지방 청소하는 자동청소기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얘는 지방만 빨아먹는 청소기예요 지방을 딱 빨아먹어서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이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다 모았다 그러면 아주 비닐봉지로 싸듯이 그 청소할 지방 덩어리를 완전히 보자기 속에 쌉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오토파고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싹 모았으면 세포 속에 있는 리소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리소솜이 그 쓰레기 봉지를 딱 껴안더니 우리 주인 양반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테니까 영광으로 알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봉지 속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리소솜의 효소를 휴하고 품어주면 지방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지방도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핍된 그 에너지를 써먹으면서 몸에 지방이 풀어지고 분해되고 버려지는 현상들이 진행된다 그런데 핵심은 이 오토파지가 리포파지가 어떻게 하면 스위치가 켜진다 그랬어요 평상시 먹을 때보다 칼로리가 결핍돼야만 켜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40년 동안 의사도 아닌 공과대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미경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 오토파지만 연구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분자 차원에서 그리고 유전자 차원에서 어떻게 이 청소기가 가동되는지를 다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의사들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계에 수많은 의사다 물리치고 공과대 교수님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리포파지나 오토파지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발표가 되는가 하면 영양 쪽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켜진다 좀 덜 먹을 때 스트레스를 받겠죠 영양 결핍이 올 때 이 오토파지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몸속에 쓰고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해놨었던 그 에너지를 뜯어 태우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뭔가 독소가 있다는 얘기는 수용성 독소는 그냥 물에 녹아서 그냥 없어졌을 텐데 뭔가 기름을 만났기 때문에 얘가 안 없어지고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그 독소를 없애려면 일단 얘를 싸고 있는 기름 뽀따리를 녹여서 풀어야 되는데 기름 뽀따리를 녹여서 푸는 비결이 현대의학에 의해서 리포파지라고 했으니까 그 리포파지가 스위치 켜지는 비결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것이다 라고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그저 배불리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며칠이라도 잠깐 멈추고 칼로리 제한 식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노리 교수는 하나짜리 세포 섬모충 같은 간단한 생명체를 가지고 이 사실을 규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동물에게도 적용이 될까 해서 쥐를 가지고 했더니 쥐도 오토파지가 조금 붕겼더니 스위치가 켜지면서 당뇨병도 치료되고 암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 하고 너 한 번 며칠 굶어봐 그랬더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사람은 쥐처럼 그렇게 씨름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안 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그러면 칼로리가 부족하면 하여튼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지금 하루 세 끼 먹던 밥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를 먹기는 먹는데 칼로리는 한 500kcal 정도만 되게 하되 평상시 칼로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병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밀양 영양소들은 잘 안 먹었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언젠가 써주겠지 하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풀려면 칼로리는 이미 여기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전에 제대로 먹지 못한 밀양 영양소들은 밥을 많이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도록 만들어서 먹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칼로리가 좀 줄어들면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고 내 몸에 쓰레기가 청소되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종류의 조금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토파지 디톡스 효소 기능 식품들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몸속에 있는 쓰레기와 염증과 독소와 암덩어리들을 다 뜯어 태우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백퇴된 식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요 이 효소는 양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에서 식사로 먹을 수 있는 대표주자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단백질은 아무리 조금 먹어도 먹어야 살겠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구성물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수명이 다 돼 죽으면 그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오토파지를 한다 할지라도 단백질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양질의 단백질 콩 종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콩에는 거의 대두콩 같은 경우는 콩의 40%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1등급 완전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8종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콩의 한 20% 정도는 지방입니다 소고기만큼 지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두콩, 완두콩, 검정콩, 흰 강랑콩, 팥, 녹두 평생 가두고 한 번씩 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영양적으로 최고로 인정된 여러 가지 콩들을 넣어서 다 분해를 시키고 효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탄수화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수화물의 대표주자 곡식을 또 넣었어요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이런 것들을 흔어서 또 효소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3대 영양소들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수많은 항산화제들이 필요할 텐데 연구 결과 논문들을 통해서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챔피언들을 다 뽑았습니다 당근, 시금치, 케일, 호박, 양배추, 레몬, 마카, 비트, 보리, 새싹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씩 가지고 연구하고 먹는 것은 있겠지만 대표주자 챔피언들만 다 모았어요 이것을 녹즙으로 짠 것보다 더 완전히 효소 차원으로 분해를 시켜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과일 종류 속에도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포도, 아로니아, 크랜베리, 감 이런 것들을 또 효소로 발효를 시켰고 그 다음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해조료 속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시마, 파래, 김, 함초, 톳 이런 것들을 또 다 효소로 발효를 시켰고 그래도 혹시 그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만 부족해도 질병이 생기니까 미네랄 여덟 종류를 다 넣어놨어요 아연, 황산, 망간, 셀레늄, 크롬, 요드, 철, 마그네슘, 칼슘 그래도 그 비타민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무슨 병이 생긴다는데 혹시라도 부족할 비타민이 있을까봐 비타민 12종류를 다 넣었습니다 비타민 A, B1, B2, B3, B5, B6, B9, B12, BC, 비타민 D3, 비타민 E, 비오틴 12종류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과 함께 지금은 또 장래 미생물이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래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거리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놨는데 요걸로 실험을 해보니까 딱 2주만 먹였는데도 유익균이 25%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비피더스 박테리움이 25%가 증식이 되고 또 유익균 락토바실러스가 15% 그래서 합하면 유익균이 2주만에 40%가 증식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식재료가 몇 가진가 다 헤아려 보니까 79종류나 들어갔어요 굉장한 것들을 엄선해서 발효를 시킨 효소식품으로 만든 이걸 먹으면 양은 적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서 탄식할 때하고는 달라요 오늘 며칠째 하셨어요 51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루 3끼 밥 안 먹고 요걸로만 51일 먹은 거죠 근데 아직도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든 요 음식을 먹으면 요거 한 포가 128킬로칼로리예요 하루 3번을 먹으면은 뭐 300 이제 한 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것까지 먹으면은 하루에 500킬로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는 4일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사람 몇 달 먹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족한 칼로리를 나머지 내 몸속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과 독소가 뒤범벅이 된 것들을 뜯어 태우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의 베이징 뭐 또 연변 또 상해 또 청도 여러 군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청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한족인 띵첸쿠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곳에서 차를 타고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심장병인데 여기 사진 찍어온 걸 보니까 관상동맥 3개 중에서 여러 군데가 거의 막혔어요 거의 다 막혔어요 그리고 판막증까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 심장병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계단만 올라가도 장단지까지 피를 다 품어주지를 못해요 평지를 걸어도 한 90미터만 걸으면 주저앉아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질병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딱 일주일만 하고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왔어요 디톡스는 4일을 했습니다 보식이틀하고 배운 그대로 집에 가서 했어요 이분이 고기를 좋아해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걸 버리고 여기서 배운 대로 이제 한 달을 했더니 아랫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15kg가 체중이 한 달 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막힌 혈관이 다 뜯어서 에너지를 태웠더니 칼도 안 대고 스탠트도 안 꼈는데 다 청소가 된 거예요 자동차 보링하듯이 보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4일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고는 평지도 90미터도 걷지 못하던 분이 여기 청도에서 오신 분 있죠 노산 산이 큰 바위산이죠 아 이게 건강한 사람도 여기가 좀 뻐근해요 가슴이 아 이분이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대 아니 다 가는데 왜 안 가느냐 소풍을 그리 가기로 했거든요 우린 내일 소풍 갑니다 여기서는 자기는 평지도 90미터만 걸으면 아파서 못 걷는데 근데 자기 산을 그 험졸한 산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거기 이제 중국인 의사하고 둘이서 설득을 했어요 의사 두 명이 당신하고 함께 동행할 테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자 아프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고 당신과 함께 돌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한참 걷는데 아 이 사람 이상하대 큰일 난 줄 알고 아니 뭐가 이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2키로를 걸었는데 자기가 아직 계속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조금 더 올라가자 산을 한참 중터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이상하대 아니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왜 아직도 안 퍼지고 내가 걸어 올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사진과 함께 보내왔는데 15키로 체중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아침마다 6키로씩 마라톤을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을 딱 스위치 켜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천했더니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기름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장기에 붙여놔가지고 이런저런 질병이 생겼는데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기름이 딱 녹아 나왔어요 즉 보따리가 풀어진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을 때보다도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독소가 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명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독소가 옛날보다 더 많이 떠다녀 머리를 돌아다닐 땐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막 붙어 있던 독소를 기름기를 찢으면서 뜯어낼 때 옛날에 아팠던 부분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위장병 있는 사람들은 더 메스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합니다 디톡스하고 이틀 3일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기름 보따리가 풀어졌으니까 이 독소를 좀 어떻게 독성이 적은 걸로 바꿔가면서 풀어서 해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만 빠져서 살 빠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백퇴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도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살 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덤으로 없는 축복이고 그 기름 보따리가 싸고 있던 독소를 근본적으로 풀어서 버려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톡스 디톡스라는 얘기는 톡스 영어로 독소라고 하는 말이고 디 버려준다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풀어서 버려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리는데 그러면 만병의 근원인 이 독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어서 버려줄 수 있나 이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규명이 됐는데 이미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윌리암 박사님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는 해독의 장기가 어딥니까? 간인데 그 간에서 간해독 1단계 간해독 2단계를 거쳐서 어떤 어떤 과정으로 이게 싹 해독이 들인지 1947년도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할까 제가 대학에서 이 해독학을 가르치면서 해독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이 중요한 해독 메커니즘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신약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약을 새로 개발을 하면 약은 일종의 독소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되지만 그 독성은 어떡할 거야? 그 질문이 나오고 부작용이 언제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윌리암스 박사가 발견한 해독학의 원리를 가지고 독성이 좀 있긴 있어 그러나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며칠이면 싹 보면서 사라지니까 괜찮아 이걸 증명해줘야 한 신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이 많이 됐지만 이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버려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임상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만병이 독소 때문에 생기면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그 독소를 버려주면 이건 근본적으로 치료될 텐데 이걸 왜 여기 사용을 안 했지? 전 크게 이해가 안 가요 30년 동안 여러 질병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제가 살면서 왜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독소를 이렇게 해독해주는 메커니즘이 있다 보다 규명이 됐는데 환자들은 이 독소 해독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왜 아직도 독소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 하고 보니까 이 해독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려면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이 고개 고개마다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독소가 버려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다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해독 영양소들이 결핍되어 있는 음식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이 디톡스 메커니즘이 가동될 때 필요한 그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드디어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독소가 버려지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몰랐으면 그냥 굶는 프로그램만 했을지도 몰라요 단식원을 했을지도 몰라요 칼로리 적으면 오토팟이 가동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방이 풀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소를 버려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독소를 버려줄 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1단계, 2단계 디톡스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면요 우리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그 독소 지방이 풀어지면 떠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해독해장기 간은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병이 몇 개예요 4병에 해당이 되는 2000ml에 해당이 되는 독소를 해독 좀 해주세요 하고 간으로 가지고 온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소들이 들어왔는데 물에 녹는 독소는 상관이 없지만 기름에 쌓여있는 독소가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용성 독소를 해독해장기 간으로 가지고 오면 2단계로 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윌리엄스 박사가 밝혀냈어요 1단계 해독이 일단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독소를 버려주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름뽀따리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해독은 이 지용성 독소의 기름뽀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내 주는 걸 1단계 해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때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한 것은 기름뽀따리가 그냥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이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 기름뽀따리가 풀어지면서 뿅 하고 독소가 나와서 물에 도는 수용성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따리 풀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나온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저는 1단계 해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 있을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 효소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또 내 몸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산소 나오자마자 얘들을 보쌈을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있는 영양소를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 드디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됐으니까 이것을 2단계 해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를 먹으면 돼요 그것은 물에 녹으니까 이걸 수갑으로 딱 채우는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는 나옵니다 수갑으로 채우는 포함 영양소를 먹고 질질 끌어가지고 혈관이나 림프함까지만 올려놓으면 물에 녹으니까 술술 흘러다니다가 드디어 버려지는데 오줌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땀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대변으로도 버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독소가 사라지면서 질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가 하고 보니까 기름 보따리 풀어 제치는 1단계 해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B, 복합제 여러 종류 있죠 B1, B2, B3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기름 보따리 풀어줄 때 이 많은 게 필요한데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가지고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탄식해가지고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톡스가 진행되려면 이 기름 보따리 풀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오는데 활성산소 청소해 주지 않으면 탐식하다가 병이 더 생겨요 그래서 이때 항산화제 중에서도 강력한 것 시스테인, 메티온인, 타우린, 실리마닌, 비타민C, 비타민E 이게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 그 천연 식품들을 또 뽑아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자 해독해 줄 때 필요한 영양소들도 먹고 그 다음에 이 포승줄로 묶는 또 묶어서 버려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썰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하나씩 찾아 먹으려면 머리 아프겠죠 다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간 해독할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여기저기서 다 재료를 찾아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간이 해독하는 기능을 높여주는 그 기능이 인정된다 해서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여기 기능, 간기능, 건강기능 식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얘기한 그 많은 영양소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밀크시슬입니다 그 속에 실리마린이 50% 이상 들어있는 대부분 유기농으로 안 했는데 저희들은 힘들게 유기농을 찾아서 이걸 집어넣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라고 TV방송에서 얘기해도 뭐라고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간을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그냥 같은 제품인데 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또 간해도 강화 식품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지방을 분해해 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녹차 잎에 있는 카테킨 항산화제 홍경천 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가 또 항압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이건 하나하나가 또 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그런 제품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이런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각종 비타민의 원자재가 되는 당근, 시금치, 케일, 호박, 양배추, 레몬, 치커리, 이눌린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 또 과일 중에서도 포도, 아로니아, 크랜베리, 감 그리고 비타민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 많이 들어있는 파래, 김, 함초, 톳 그리고 여기에도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얘기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5종류의 간해도 1단계와 2단계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면서 독소가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고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계속 간이 풀어서 버려줄 수 있도록 그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여기 백퇴된 간 건강기능식품에 넣어서 이걸 우리가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여기에 왔는데 그 부인이 간경화 말기가 돼서 간성 혼수가 와요 늦게 가면 죽습니다 또 피를 토하는 정맥류가 막 생겨요 병원에서는 너무 말기라서 방법이 없대요 이식 수술 외에는 없는데 8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차례가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죽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구고 타고 피토하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디톡스를 하면서 했더니 1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분이 그런데 1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해서 강릉아산병원 한 번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있었는데 그들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도 이 간 기능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간을 이렇게 용기 주는 여러 가지 이 영양소들을 먹어주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간에서 독소를 다 풀어줬죠 1단계 2단계로 그러면 이제 청소를 마무리 질려면 여기서 다 찢어내고 뜯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버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리수거해서 버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독소들을 어디로 버려주면 좋겠어요 대변으로 버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버려주기 위해서는 이 대장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을 잘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들을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장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는 유익균들이 살고 있고 얘들과 싸우는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균이 눈치를 보다가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이 유익균이 두 개 합해서 한 25% 정도 한국인들은 평균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해균이 한 15% 중간균이 60% 정도 있으면 균형이 맞은 것인데 대부분 유해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걸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 그럼 유해균이 세력이 세졌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마다 유해균이 독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리 간이 해독을 해줘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유익균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하고 보니까 섬유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섬유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식, 식사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단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프론트 인 뉴트리션이 2019년 4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바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즐겨 먹을 때에 유익균이 막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균이 좋아하는 건 안 먹어야 되겠는데 뭘 좋아하는가 하고 보니까 지방을 좋아한대 푸른 육고기를 좋아한대 바로 여기 겉 마이크로보스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고지방 식사,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유해균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또 얘는 탄순당을 좋아한답니다 설탕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허가를 받아서 장 기능성 식품으로 백퇴된 장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디톡스 할 때 이걸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변을 독소와 함께 잘 버려주도록 차전자 피를 집어넣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독소를 버려주기 위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콜레우스 포스콜리, 또 결명자 이런 게 들어있고 현미, 호박, 녹두, 아론이나, 다시마 이런 또 효소들이 들어있고 파인애플 효소, 또 녹차, 서양자도 또 발효시킨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씨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건 균이니까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건 먹으라고 허락해 줄 수가 없잖아요 딱 19종류의 유익균만 먹어도 된다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19종류를 다 집어넣습니다 유익균 19종류를 여기 다 넣었고 얘들이 대장까지 한 마리라도 들어가 살았다 씨앗을 심어주면 얘가 막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잘하겠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얘기한 2주만 먹어도 40%까지 증가하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집어넣고 여러 식재료가 37종류가 들어있는 백퇴된 장을 먹으면서 장기능을 강하게 해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연세대학의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백퇴된이 지금 이걸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장래 미생물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거의 비슷한 일인데 그중에 여기 장희숙님과 한 분만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요 첫날 와서 검사했을 때는 빨간색이 유해균입니다 28%를 차지하고 있고 유익균은 9%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톡스도 하고 식사도 하고 딱 한 달 뒤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한 달 만에 유해균이 28%에서 1%로 줄어들었어요 유익균은 9%에서 37%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연세대학과 함께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연구 대상 되겠다 해서 코호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우리가 데이터들을 중간중간 보고를 해드릴 거예요 오현민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래 미생물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루에 20번 이상씩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름과 똑같은 이런 디톡스 식사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평생 가지고 있던 설사가 싹 떨어지고 설사를 한 번도 안 해요 이 설사 때문에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55세 나이에 드디어 이게 해결이 돼서 직장을 갖게 됐고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또 피를 타고 도는 소화기관에 있는 독소는 간에서 해독한 건 12장으로 버려서 바로 대변으로 버려주면 되는데 혈관을 타고 도는 독소는 신장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버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장 방광을 강화시켜서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해주면 거의 완벽하게 해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시키고 청소해주는 백퇴된 차를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해요 여기에는 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이제 인효 효과가 있는 식품 오미자 산수유 결명자 환기 또 마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5종 복합 발효물 또 비타민 12종류가 들어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미네랄 8종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이 배변 활동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난소화성 말토덱스 또 신장 연매 부종을 완화시키고 인효 효과가 있는 환기 또 인효 효과가 있고 소염 효과가 있는 결명자 신장 기능 강화시키고 인효 효과가 있는 산수유 또 혈관 내 독소를 또 버려주는 오미자 또 인효 작용이 있는 마테 그리고 또 혈전 예방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살균 해동력이 있는 스테비아가 들어있습니다 미네랄 8종이 들어있고 여기에 비타민 12종류가 들어있고 프로바이오틱스 19종류가 들어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여기서 2주 있다가 미국으로 가신 황 선생님한테 계속 카톡이 날라와요 신장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졌는데 이대로 했더니 계속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자기 친척들과 함께 다시 온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감경철 CTS 기독교 TV방송 회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여기를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면 이제 한 20년을 이 큰 기관의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은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좀 예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좀 할까 하는 마음으로 좀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회장님 은퇴 발표하기 전에 설악산에 있는 백투에 된 양일원 박사를 꼭 한번 만나보고 그러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 부인이 폐암 말기인데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어서 호스피스를 가라 몸무게가 33kg까지 빠져서 걷기도 힘들어요 먹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로 가자니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투에 대를 한번 가보자 혼자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선교사인데 온 거예요 와서 3개월을 있었는데 또 놀랍게 좋아져서 몸무게가 33kg에서 53kg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몇 년 동안 부인 돌보느라고 선교를 못 했는데 혼자 다 생활이 가능해서 제가 오랜만에 지금 선교지를 왔는데 회장님은 밤에 화장실을 전립선 때문에 한 6번씩 간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아니니까 한번 가서 해보고 은퇴를 결심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톡스를 했는데 딱 3일 되니까 한 번도 안 가더래요 밤에 그래서 회장님이 야 이렇게 놀라운 이 메시지를 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요리 강습을 해서 한 1년 동안 여기 미디어를 통해서 또 발표가 되고 제가 한 1년 동안 하고 그게 계속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랄지라도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독소는 지방에 쌓여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데 그 지방을 녹여서 버려주고 그리고 그 독소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간에도 1단계 2단계로 다 풀어주는 또 이 간 팩트에 대한 간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걸 오줌으로 소변으로 버려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먹으면서 오토파지 디톡스를 가끔 한 번씩 해주고 밥 먹을 때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면 먹으면서도 또 디톡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몸으로 직접 배워서 몸속에 있는 독소가 딱 빠져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경험하시면서 이 방법을 평생 잘 활용하시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